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효순 할머니가 어제 오후 7시 50분,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7세 무렵 일본군에게 끌려간 이효순 할머니는 부산, 일본, 중국,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유린당하다 해방된 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창원 파티마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이효순 할머니에 대한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파악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5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